XSFM입니다. I, D, W, K 신년기획. 일상생활의 변화. 2019 주교상의 청취자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너무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춥다고 느끼고 있는. 왜냐하면 우린 인간이니까요. 한겨울에 한강변에서 보내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301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유승균 피디입니다. 윤세민의 리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저는 주말에 영화를 봤어요. 무슨? 말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 네. 선생의 평가에 의하면 환타지 영화라는. 그런 영화에는 주요 문장 같은 게 반복이 되잖아요. 거기 반복되는 문장이 저거였어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다. 그런데 그게 저희 공개방송에서 출연해주신 분들이 하셨던 이야기들하고도 주제가 맞닿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우연히 또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네 싶어서. 왜냐하면 이 겨울에 한 사람이 열 걸음 걸으면 추워요. 네. 덕질인이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XSFM 미디어센터로 출근할 때는 거의 춥습니다. 강바람이 너무 세요. 그렇죠. 체감 온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네. 잠시 후에. 작년에 이어서 2019년의 바뀌는 일상생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번 주말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빗그림 프리미엄 헤어케어.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빗그림 프리미엄 헤어케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무릎핀.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XS모를 만기기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XSFM입니다.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빗그린 투스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빅, 그린.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스리 트리트먼트 투스리 헤어팩.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네. 빗그린입니다. 어제 빗그린만 행사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빗그린만 행사합니다. 빗그린은 늘 행사를 합니다. 늘 행사를 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 빗그린은 약간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할인 담당자가 꾸준히 일을 하고 있다. 그가 정규직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의 구성이 계속 바뀌어요. 구성도 계속 바뀌고 할인율도 바뀌고 있어요. 포장도 계속 바뀌고요. 설알맞이로 새롭게 구성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헤어로스 23 샴푸. 투스리 샴푸. 헤어로스 투스리 샴푸. 샴푸 라인업은 물론이거니와 베이비 제품 패키지와 임산부 패키지 심지어 애견 샴푸 패키지까지 구성했습니다. 일일이 세대하게 가격 비교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패키지를 쓱 보시면 이런 제품이 따로 있네. 이거 필요하네. 근데 세일하네. 싶으시면 사시면 됩니다. 구성은 아주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헤어로스 2개. 투스리 샴푸 2개 등 특가 구성 페이지도 따로 있습니다. 설날이면 머리를 더 감고 목욕을 2배 더 해야죠. 그러십니까. 그래요? 아무튼 저희들은 지금 빅그린의 그 다음 물건인 시아버터 립밤을 위면상 피디와 저는 계속 발라보면서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서울의 하늘은 맑지 않습니다. 맑지 않아요. 네. 저게 좀 맑아 보이지만 맑지 않은 거죠. 아니에요. 지금 저 어제 썼나 본데 오늘은 맑아요. 오늘은 러시아에서 우리를 구원해줘가지고 막다는 설이 있어요. 바람 방향이 좀 바뀌어가지고 바다 쪽으로 거기다 밀려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서울의 하늘은 맑습니다. 제주도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초는 미세먼지가 엄청 심각했죠.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미세먼지가 또 덮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들 미리들 준비를 안 하시고 이제야 부랴부랴 사십니까? 에어비타가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매 후기란에 보니까 실제로 먼지를 얼마나 빨아들였는지 측정해가지고 올려주신 분도 계셨어요. 소비자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입과운들 무서워요. 에어비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도 예측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미세먼지를 에어비타에서 만들었을 수 있어요. 빌런이지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미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벤트 공지를 했었죠. 네. 후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먼저 1등은 더스트제로 2 후기를 남겨주신 정용덕님. 1등 선물은 카 에어스톤이고요. 차량용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리고 2등 카 에어스톤 후기를 남겨주신 김동현님은 선물로 클린 웜코튼 향수 한 병을 드리고요. 3등으로 더스트제로 1 후기를 남겨주신 임오상님에게는 김치 맛보기 세트를 드립니다. 맛보기엔 너무도 많습니다. 네. 포기김치 3kg 열무김치 2kg 총 5kg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저거 먹어보고 맛만 봤다고 말하면 정말 당신은 대위입니다. 맛보기니까 한 번에 다 드셔야 돼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XSFM의 이벤트 응모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요. 아니요. 이런 문장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꼭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상대적 박차감을 느껴요. 그래서 공개방송 때 오신 분들이 난 정말 운 없나 보다 이러고 돌아가셨는데. 공개방송은 선물을 제가 세봤는데 70개 정도였거든요. 그 아저씨의 선물이. 온방에 박스 투성이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운 없다고 덕질인 말이 맞아요. 좋은 제품 구매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운이 좋으시면 사은품도 받아가시겠죠. 네. 그리고요. 오늘 들었는데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에 벌레가 끼어가지고 안 나와서 AS를 포기하고 내비뒀다는 분의 제보가 들어왔대요. 벌레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나 보네요. 원래 또 그 벌레들 중에 장방형의 그 친구는 좁은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있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을 좋아한다는 얘긴 있죠. 네. 그래서 바닥을 향해서 살짝 뚫린 구조를 개선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전달은 해드렸습니다만은. 세상 모든 백색 가전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양반들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전달은 했습니다. 그것은 애기 싫다. 버그코어. 오늘의 비상시국 대책회의는 거의 위원장 시간입니다. 이 두 명이 같이 나왔을 때 꼭 비상시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요? 오늘은 비상은 아니잖아. 이게 시사 프로의 마인드로 접근해야 돼. 늘 비상이야? 그 고발 뉴스 봐. 매일이 비상시국이야. 갖다 붙이기만. 그리고 저희는 이 메비우스의 띠 같은 이 페로독스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드린 적이 있죠. 비상시국 대책회의라서 형이 나오고 형이 나와서 비상시국이고. 그렇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사이렌 공성갑 덕질인과 위원장과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은 윤세민의 뉴스 시간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2019년 바뀐 제도 베스트 10. 뭐야 그게. 아니 왠지 10선 그런 베스트 10이 붙을 것 같잖아요. 그거 왠지 막 이상민 씨가 진행할 것 같고. 네. 10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네. 생활 밀착도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상의 인물을 한 명 설정을 했어요. 네. 유승균으로 할까요? 뭐야 그게. 홍성갑. 그걸 매력 있는 이름이 아니야. 홍성갑으로 하죠. 네. 홍성갑으로 하죠. 홍성 을루 하죠. 그렇죠. 홍성 을루 하죠. 좋다. 네. 좋다. 이건. 가상의 인물을 한 명 설정을 했습니다. 이 인물은 평소 개드립과 클리안 그리고 엠팍을 유형하고 있고요. 30살의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 아저씨가 됐구만요. 그렇죠. 네. 이름은 홍성 을. 오늘도 경기도 인근에서 인터넷을 접속합니다. 그렇죠. 와 진짜 너님의 이야기. 대한민국 국민 네 명 중에 한 명이다. 이러면. 그러나 분명히 성가병은 아니에요. 네. 다 싫어. 옛날에 일배가 유행할 때는 일배에서 재밌는 자료 눈팅만 했으니 일배의 충은 아니고 촛불집회도 한 번 나갔고 그리고 요즘에는 게시판 댓글에서 얻는 지식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지 않아요. 이건 홍성 을씨 얘기예요. 너에게 아닙니다. 게시판 댓글 다음으로는 인스타 둘러보기에서 얻는 지식이 두 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확실히 저는 아니네요. 홍성 을씨는 최근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요. 무슨 일부러 막 조롱하려고 나쁜 사람을 상정한 게 아니죠. 네. 그냥 진짜. 거짓말하고 있네. 날 조롱하고 있잖아 이 사람들. 아니야. 흔한 누군가. 조롱하려고 나쁜 사람을 상정하면 저희는 더 웃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흔한 누군가요. 네. 물론 게시판을 유행하면서 정부의 문제 같은 걸 지적을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삶은 또 설계를 해야죠. 그렇죠.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2019년 정초부터 검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은 정부와 연결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검색을 해보니까 정부의 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저는 안 들어가 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배드림에 들어가면 자유게시판에 이런 흥미로운 궁금증들이 나와요. 네.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사람들은 꼭 나머지 대답해 줄 게시판 유저들을 형님이라고 부르죠. 아,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저 선수대에서 언니라고 안 부르거든. 형님들한테 꼭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하루 종일 게시판에 있는 것만 같은데 돈은 어서 벌어와서 참 샀냐고. 게시판에 쓰다가도 갑자기 외로워지는 거야. 안 외로워지려고 게시판 쓰고 있었는데. 야, 이 사람들 나 빼고 다 인생 설계 잘해가지고 사는구나. 그렇죠. 그 생각이 또 갑자기 퍼뜩 드는 데가 있는 거야. 그때 뭔가를 알아봤나 보죠, 홍성일 씨가. 클린아이 잡플러스 행정안전부 홍성일 씨는 아직 취직을 못했습니다. 매일 마지못해서 잡코리아 사람인 워크넷, 잡플래닛 등등을 참고를 하는데요. 이런 사이트들 말고도 챙겨봐야 할 사이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행안부에서 올해 3일부터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를 통합해서 운영을 시작한 클린아이 잡플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는 그동안 사실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아무도 안 보는 공지사항으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좀 복불복이었죠. 혹은 취업 카페나 지인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는데 올해부터는 클린아이 잡플러스의 전국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가 올라옵니다. 이거를 묶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성일 씨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보다 모든 게 깔끔합니다. 그래요? 네. 모든 것이 다 깔끔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잉크루트 이런 데를 언제 처음 들어가 봤냐면 우리 회사 구인해 보려고 그럴 때. 그런데 구인하는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복잡한 걸 신경 쓸 때가 아니거든요. 구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채용 주체가 공공기관이니까 사실 사람을 채용할 때 지켜야 되는 소식이 통일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검색 조건도 엄청 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공공기관이니까 그게 다르겠네요. 다 딱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짜증나는 게 그럼 회사 내규를 가르쳐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이 한글 파일이나 pdf로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이걸 다운받으면 또 자세한 사항이 확인 가능하고요. 네. 성을 씨는 채용할 게 있나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약 80% 정도가 해당 직종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공고입니다. 네. 이게 이제 7급 이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조성수 소장이 얘기해줬죠. 어쩌다 공무원. 어공들 상당히 많이 찾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생기는 위원회, 갑자기 새로 생기는 부처, 부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꽤 많고 단기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건 구직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기간제 단기 업무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인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을 딸까 고민이신 분들이 들어가시면 해당 자격증의 연봉 정보 같은 걸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들어가서 검색 설정에 그런 거 쉽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설정에서 검색해보기도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을 씨는 자격증이 없어서요. 네. 홍성은 씨는. 네. 서울시로 들려요. 당장 본인에게 걸맞는 채용 정보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죽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꽤 많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 일자리에 대한 채용 공고를 알아보기가 좀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연봉 정보가 이렇게 투명하게 전부 공개가 되어 있다는 건 다른 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이런 제도와 제도와 얽힌 포맷들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은요. 청년 우대형 통장. 국토교통부. 경쟁에 익숙해진 홍성은 씨는 정부를 버렸지만 정부는 성을 씨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정부와 얽힌 일들은 참 황당하죠. 이 자식들이 날 안 잊죠. 저도 음악하면서 막 하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아 뭐 그만 살까 이러면서 저 김민아 아저씨처럼 집에 가만히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꾸준히 연락은 옵니다. 그렇죠. 너 4대 보험 어떻게 됐냐. 너 의료 보험 어떻게 됐냐. 그런 거예요. 나는 경쟁에 익숙해진 세대란 말이야. 나를 경쟁하게 내버려 둬. 그러면 국가에서 계속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오죠. 정부가 자니? 문자 보내는 거군요. 네. 한번 들여다보시죠. 간다니까. 네. 먼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만 19세에서 29세였는데 이게 34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그 29세이던 작년에 29세이던 사람한테 즉 우리 나이가 곧 없어질 우리 나이가 30살이었던 사람한테 5년이 더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를 떠들려고 승질 내려고 댓글을 달려고 해봤더니 아니야. 나 만들 수 있어. 그렇죠. 왜 나는 못 만들게 하냐. 화내려고 했는데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국가에서 문자 보냅니다. 자니? 청약통장 만들어. 은행 가야지. 일어나면 은행 가라. 만 34세까지라는 거는 성을 씨 뿐만이 아니고 윤세민까지도 겨우 가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등본하고 소득증빙원을 떼서 가볼까 합니다. 윤세민 등장. 네. 남자분들의 경우는 특히나 병역을 이행했으면 그 병역 증명서를 떼가면 그 기간을 뺀 나이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레인지가 더 늘어나네요? 덕질인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덕질인은 군대도 갔다 왔어요. 아니요. 37. 제가 지금 37이니까 만으로. 2년 빼면 35. 안 돼요. 빨리 만들어. 안 돼. 무슨 돈이야 만 34인데 그럼 너는. 아니 만으로 37이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2 해보라고. 35라고. 아 그래요? 저는 악플을 달겠습니다. 오케이. 넌 해. 넌 해. 만약에 장교라면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장교 출신이라면. 의무복무 학사장교 뭐 이런 경우에 차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주택 세대 세대원이나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청년 우대원 통장이 사실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약간 까다로웠던 게. 맞아요. 세대주여야 했거든요. 아니면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거기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해당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우대원 통장이 뭐가 좋냐면 금리가 연 3.3%로 기존의 청약 통장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이게 솔직히 한 4년 전, 3년 전의 금리랑 비교해서 생각할 것 같으면 토나오게 센 이자. 이 정도면 전세자금대출 이자예요. 물론 최대 연 3.3%입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이자 소득의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비과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기존 청약 통장 가입자 역시 기간과 금액을 인정해주고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럼 3.3%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전환 시점부터.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3.3%에서 비과세면 되게 센 거. 제가 정말 제가 물론 지금은 퇴사한 김상조 씨 전 독점거래위원장이 쇼핑의 화신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그렇게 사오는지 대단한 것들을 막 사내잖아요. 그리고 제일 비싼 거를 제일 싼 가격에 사잖아요. 저도 김상조 전 독점거래위원장한테 경쟁심리가 있어서 나도 그런 거 살 수 있다고 맨날 우기문서 엄청 뒤지거든요. 제가 정말 열심히 뒤져가지고 구한 적금이 금리가 3.2%짜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것도 3.2% 이거보다 이미 싸죠. 당연히 과세일 거 아니에요. 과세고 3.2% 채우려고 카드 쓰시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진짜 김상조의 절반까지는 해. 아무튼 이거 상당히 세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거를 소득증빙원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연소득 3천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직하신 분들은 청년 내일체험공제도 확인을 하시고요. 이것도 소소하게 변경이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새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천만 원이라는 것이. 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게시판, 온갖 게시판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여기에 해당될 사람들은 너무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청년 우대용 통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게 이렇습니다. 다음 건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닌데. 해당이 될 뻔했죠. 홍성의 씨가? 네. 그래요? 옛날에 랩 좀 했나 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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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로서. 아, 그렇구나. 이게 음악을 하거나 했던 사람들의 문제예요. 자기한테 해당되는 부분은 잘 알면서 또 자기들이 얼마 안 된다는 것까지는 인지하는데 자신들이 만든 상품이 음악을 소비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지금 절 개 까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두 번째 이 청년 우대용 통장에서 제가 약간 꼴받았거든요. 저도 지금 음악 저작권료 인사를 딱 보고 와! 좋아하려고 그랬다가. 아니, 그리고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 저작권료 얼마 안 된다는데 하는 부채감이 있어요, 다. 보시죠. 네. 큰 문제는 없지만 딱히 좋은 일이나 밝은 내일도 기대되지 않는 성을 씨에게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은 음악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성을 씨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혜 장관이 의원일 때부터 혼자 가장 크게 떠들던 이야기였고 이것의 뒤에서 뽐뿌려준 이 중에 하나가 손아람 대문장가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음원 스트리밍 이용료 중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기존 60%에서 65%로 올랐습니다. 5%? 몇 전 올랐군요. 네. 이게 사실 73%까지도 예측하는 언론이 있었는데 예측에 비하면 훨씬 적게 오른 거죠. 그렇죠. 요즘 같은 언론 분위기에서 이걸 한꺼번에 확 올리기가 좀 부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3년 후에 0%로 전면 폐지안을 밝혔습니다. 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할인율을 회사들 마음대로 정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이 다운로드 상품 할인율 폐지는 도서정까지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 자동결제에 가입해서 음악을 듣고 있던 가입자는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자동결제 가입자가 듣는 음원은 인상된 저작간료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네. 그건 조금 아리송하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상법의 영역으로 해석을 한 모양처럼 느껴집니다. 기존에 구매한 물건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사람이 돈 주고 그 약관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해지기 전에 협의 중일 때도 언론들이 난리를 피웠었거든요. 당연히 음원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언론들이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애플 뮤직과 유튜브만 웃게 되는 역차별이라고 보수지와 경제지에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뒤집어 얘기해야죠. 그동안 SKT와 KT만 웃고 있던 겁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음원 업체들은 내년부터 요금이 오르니까 2018년이 가기 전에 지금 가입하라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저한테도 막 문자 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자동결제를 하면 그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엄청난 마케팅을 펼친 거죠. 그리고 2019년이 밝았습니다. 대다수의 음원 서비스 업체는 스트리밍 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소폭 올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담이 되지 않는 상승폭이니까요. 그리고 다운로드 상품의 가격만 올라갔습니다. 지금 검색해보면 보수지하고 경제지가 우리가 가격 올라간다고 했잖아. 이것 봐 가격 올라갔잖아 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스트리밍 가격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지니가 600원 오른 정도? 네. 맞아요. 정말 조작권 수입이 한참 핫한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에 100명 될까 말까 해요. 그들은 확연히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들한테는 10,000원 받던 게 10,500원이 된 정도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천천히 바라는 문제라는 거죠? 네. 저도 그런 친구가 한두 명 있는데 내일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내 얘기지? 아니요. 이 얘기가 제가 왜 재밌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최저임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협의 중일 때 이거 오르면 큰일 난다고 난리쳤다가 언론들도 난리치고 그랬는데 막상 탁 해놓으니까 안 올리고 기업들은 가격 안 올리고. 그 얘기 안 하고. 버틸 수 있다는 거고 거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우리는 요즘 웃긴 걸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무슨 저 평일 낮에 유흥가 간 다음에 파리 날린다 문 닫고 밤에 다 문 열 건데. 무슨 안양 1번가 이런데 막 오후 3시 반에 간 것처럼 막 어려울 거고. 막 그 나이트 다 폐업. 막 최저임금 올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나이트 최저임금이어서 다. 아침 9시에 문 닫혀 있는 나이트. 근데 이거는 그런 소리 하기도 뭐 하단 말이에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SKKT. 그런 다음에 이제 유튜브하고 애플뮤직만 웃게 된다고 역차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되게 웃겨요. 일단 애플뮤직의 경우를 보면 창작자한테 얼마를 줬는지를 따져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 또 국내 음원사가 별로 할 말이 없고요. 그 말을 일부러 안 하고 있죠.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의 언론을 보면 유튜브의 음원 수익은 그러니까 분배율은 국내에서 분배된 금액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써 있거든요. 이건 복잡해요. 유튜브는 광고 수익이 제공이 되는 건데 제가 음악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럼 유튜브는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한 광고 수익을 자동으로 저작권자한테 줘요. 그 수익은 10분의 1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10억 명이 올려서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는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내려주잖아요. 제가 지금 음악을 19년째 팔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돈 받아본 지는 한 석 달 됐는데요. 유튜브가 홀났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스트리밍을 즐겨 이용하고 있던 성을 씨에게는 타격이 없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홍성을 씨처럼. 주로 계속 쓰선 스트리밍. 그렇죠. 그리고 또 통신사 할인 받아가면서 차곡차곡 애껴 써야 되니까. 그래서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뮤지션들과 제작자들에게는 좀 더 많이 돌아가게 돼요. 약간이나마 더 많이 돌아가게 돼요. 제가 만 원에서 만 오백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비웃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변화죠. 네. 국가가 창작자들을 보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도장 찍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차이 없는 와중에 만들어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보시죠. 취업을 준비하며 가끔씩 알바만 하고 있는 성을 씨에게는 음악을 과잉 섭취하고 있지만 싱검을 빼고는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공감의 장. 할 말이 없네요. 과잉 섭취하고 있는 건 음악과 댓글밖에 없습니다. 기껏해야 인바디. 그렇죠. 직장 가입자. 되게 잘 얘기한다. 보건소에서 해준다는데 부끄러워서 못 물어봤어요. 아니 그걸. 그냥 가서 재면 돼요. 손가락이랑 발가락만 있으면 돼요. 부끄러워서 뭐 하세요 막 이럴까 봐.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을 씨는. 그걸 막 그 옷을 벗고 하려고 그러지 말하면 돼. 아 네. 네. 보건복지부입니다. 성을 씨는 직장 가입자도 아니고 세대주도 아니고 세대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치 국방부와도 같이. 네. 잔인.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20, 30대의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알아두셔야 될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알아두셔야 될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왜 직장 나에 있는 분들 직장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그분들의 가족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지역가입자인데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또 부모님이나 자녀분이나 이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바뀐 겁니다. 그동안은 식구가 둘, 셋 있는데 둘 중에 셋 중에 하나가 직장 다닌다. 그런데 그 직장이 잘해주는 직장이야.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한테까지 할인돼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회사가 손심 쓰는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이 건강검진에는 성을 씨가 모르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그동안 40세 이상에게만 시행되었던 정신건강검사, 즉 우울증 검사를 20대와 30대에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대와 30대에도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을 씨는 그동안 본인이 우울증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남한테 진단을 받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뭐 남한테 진단받지 뭐 그거 인바디로 진단하나? 아니 그냥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인스타에 쓰면 되는 건데. 그렇죠. 허세용이거든요. 야 이 나쁜 놈아. 그걸 허세용이라고 말하면 어떡해. 근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디 가서 나 우울증이 심해서 그러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건강검진해서 뭐래?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국가에서 문자가 옵니다. 자니? 내일 아침 우울증 검사 받으러 나와요. 저는 한번 해보아야 되겠네요. 네. 물론 뭐 개개인이 소문 좋은 검사기관을 골라서 가시는 건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거는 좀 해보신 분들이 잘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신건강검사만 따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날짜를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 인류의 우울증 대표 국가에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사진 규격 변경 행정안전부 네. 계속해서 성을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음악을 과잉 섭취하고 관광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 성을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왔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지갑이 없습니다. 그런 놈들 있죠? 네. 성을 씨처럼. 네. 유엠 씨처럼. 그렇죠. 누구야 그 자식이. 술 먹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자꾸 카카오 택시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즘 그 말 안 들어본 사람 있나요? 한국에? 네. 솔직히 택시가 문제 아니냐며 택시기사 아저씨하고 말싸움을 했거든요. 설정 되게 열심히 했네. 제가 작년에 지적했잖아요. 윤세민은 소설가입니다.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어요. 남은 거리가 아직 좀 남았는데. 네. 왜냐하면 경기도에 사니까요. 급히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린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갑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갑은 없고 베개 옆에 크레인 뽑기 인형만 있는 겁니다. 저도 본 적 있어요. 뽑기 기계 위에 지갑 올라가 있는 거. 이거 술친굼. 옛날에 술친굼 광고에 나왔던 거잖아요. 술친굼. 술친굼만 먹었어도. 지갑은 없고 오버액션 토끼만 있는 거죠. 황급히 뽑기 샵으로 달려갔지만 있을 리가 없죠. 네. 그 행운은 누군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카드와 신분증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아직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성을 씨는 이 기회에 여권도 하나 발급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 사진 같이 해도 비슷한 가격으로 해주시니까요. 사진관 가면. 찍는 김에 한 번에 찍어야죠. 그리고. 네. 잉헤매. 네. 네. 취업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집에서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장발이죠. 네. 자. 머리 깎고 인터넷 하시는 분들 억울해 합시다. 네. 저는 바리깡이 있어요. 집에. 직접 잘라요. 네. 다 그 아저씨 개봉 이후에 산 거예요? 아저씨들이. 네. 장발이었던 성을 씨는 이발소에 가서 귀가 보이도록 머리를 자르고 사진관에 가서 민증사진과 여권사진 둘로 인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관 사장님이 2월부터는 여권사진과 민증사진이 똑같으니까 하나만 찍고 들고 있다가 2월에 신청하라고 말해줍니다. 그 언론들이 여적지 여권 디자인이 어떤 애, 저떤 애,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여권 바꾸는 것까지 사람들이 싫어하도록 만드는 기사들만 쏟아냈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행정적 변화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네. 사진폼 동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관 사장님이 머리를 왜 그렇게 촌스럽게 잘랐냐고 물어봤거든요. 성을 씨는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2019년 2월부터는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즉 사진을 그냥 찍으신 다음에 귀가 잘려나가도. 고구예요? 네. 그 사진을 그대로 쓰실 수 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검색을 해봤는데 정면에서 귀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 귀가 보이게 찍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유비가 아닌 사람들. 네. 그리고 왼쪽 귀를 복붙해서 오른쪽 귀에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셨대요. 맞아요. 네. 그 민원이 먹힌 거죠, 지금 이번에. 그렇죠. 여권 사진 규정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복은 안 된다고 했다가 작년부터는 됐잖아요.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게 여권의 디자인 얘기만 너무 많이 하길래, 언론이. 제가 가장 눈에 띈 거는 그거였어요. 작년에 바뀐 건데요. 그러니까 모자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상시적으로 착용하는 종교적 의미가 있는, 예를 들어 수녀님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허용이 돼요. 시크교라면 터번. 그 이제 그 저 유대인분들 그 머리에 저 난 같은 거 쓴 게. 난? 난이라뇨. 배가 고파서. 그거 뭐라고 그러더라? 아무튼. 있어요. 그거. 아, 그런 게 바뀌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증을 연말 연초에 잃어버리신 분은 2월에 신청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자주 하고, 모든 그냥 보통 요즘 사람들이 그렇듯이, 정부 시책에 불만이 많고, 이런 홍성일 씨가 겪는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부가 홍성일 씨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건강검진 더 받아라, 통장 만들어라. 음원 가격 안 올린다. 그렇죠. 광고를 듣고, 나머지 절반을 확인하시죠. XSFM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당 정치인으로서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반승하고,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대국민 사과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블루투스, 헤드폰, 몬스터, 소니, 쪼브라, 와일리스, 조인 더 프리덤, XSMALL.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돌아왔습니다. 홍성일 씨의 2019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성갑씨가 아닙니다. 홍성갑씨랑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요. 저랑은 많이 겹치지 않네요. 전 이렇게 열심히 게시판을 돌아다니거나, 그... 둘린 입이라고. 댓글을 달고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요. 따라서 홍성갑씨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겹칩니다. 집에 누워있습니다. 그렇죠, 네. 라잉 인 베드. 반갑다, 성우라. 올데이. 신용평가제도 변화. 금융위원회. 집에 누워있는 서울시에게 문자가 옵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 안내 문자입니다. 대출 연체 안내 문자는요. 친절할수록 땀이 나고 체온이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사체도 그래요, 사실. 당연하지, 그건 죽고 싶지. 사체는 더하고. 사체의 업자가 되게 불쌍하거나, 되게 친절하거나, 그런 캐릭터로 오면 더 미안해지고, 더 무섭고. 잘 때 장기 빼갈 것 같고 그래요. 학자금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부모님이 상환해 주지 않는 이상은 몇 번의 연체와 몇 번의 상환을 반복하게 되죠. 그렇죠. 아르바이트 하다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럼요. 몇 번의 연체와 몇 번의 상환을 반복했던 지난 날, 나중 되면 대출 받을 일도 왠지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학자금 대출 연체 기록이 남으면 신용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신용도 조회를 하기에는 왠지 무섭고,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괜히 구글에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2019년부터 신용평가 제도가 바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부터는 등급제가 아니고 점수제로 바뀝니다. 이거를요, 신용등급평가 자신의 수치를, 등급을 확인해보는 걸 정보 제공을 엄한 업체에 해주는 것 같아서 꺼리셨던 분들은요. K-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써보시면 건드리지 않고 해주거든요.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점수로 보시게 됩니다. 요즘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천점 만점 제도로 바뀌는데요. 당연히 등급제에 비해서 구분이 세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신용등급의 절벽, 등급 절벽이라고 할 수 있는 6등급, 7등급과 6등급 사이가 등급 절벽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6등급부터 전세자금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등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오는 게 등급 절벽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 절벽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리스크 관리를 세분화할 수 있게 되죠. 사실 이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신용등급이란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카스트입니다. 한국에 살아있는. 그렇죠. 이걸 일단 없앨 수는 없으니까 등급을 타파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한 등급에 적게는 300만에서 만게는 천만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화하겠다는 계획이고 이로 인해서 현재 7등급에 막혀있는 이들의 대출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240만 명 정도가 이자 혜택이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등급 때문에 받던 손해가 약간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체가 없고 대출이 없어도 신용카드가 없으면 신용도가 낮다는 얘기 우리 술자리에서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세계 경제의 아주 흔한 딜레마입니다. 예전에는 체크카드 많이 쓰는 게 빚을 안 지는 방식이니까 경제활동은 투명한데 빚은 안 지니까 신용등급이 가장 높았는데 요즘은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신용도가 더 높죠. 그렇습니다. 금융이력 부족자라고 하는데요. 빚을 전혀 안 지고 생활하는 분을. 이분들도 앞으로는 민간 보험료 납부, 체크카드 실적 그리고 물품 대여료 지급 실적 등을 신용평가 정보에 활용할 전망입니다. 물품 대여료는 리스비라든가 좀 큼직큼직한 그런 거 있죠. 맞습니다. 정수기라든가. 우리는 생활에 요즘 리스비용을 워낙 많이 지출하니까는요. 연체정보 등록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10만 원을 5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30만 원 이상 30일로 50만 원 이상을 3개월 연체하면 장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었던 것을 100만 원 이상 3개월로 각각 등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네. 이래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거 신용카드 한번 만들어보려고 정규직이던 1년간의 시간 동안에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에미네미에 내한하던 때였는데. 현땡카드로. 그래서 그거를 티켓을 구하기 쉽게 신청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저의 신용등급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던 게 제가 D1부 있었지 않습니까? 상담원이 전화를 받더니 혹시 근무하시는 딴지 그룹이 김어준 총수님 계신 그룹이냐고. 낙검수 총치자인가? 네. 그랬더니 어 그럼 죄송하지만 안 된다고. 요즘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합쳐보니까 회사 신용도랑 제 신용도랑 합쳤을 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옆자리 동료는 되더라고요. 본인의 신용도가 저보다 높았기 때문에 회사 신용도를 합쳐보니까 그래도 늦다. 제가 낙검수를 싫어해서 안 됩니다.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었어요. 김호준이라서 안 됩니다가 아니었어요. D1부는 그랬다.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홍성일 씨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성을 씨가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나랑 다르다. 사실 원래 일하던 곳에 뿌리를 내리기로 다짐을 하고 정직원 제의에 응했던 겁니다. 정직원 제의에 응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왜요?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또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뉴스에서는 공정시장 가액을 80%에서 85%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을 씨의 부모님은 거주하고 있는 집 말고도 월세를 주고 있는 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잠깐만. 그러면 청년 우대원 통장을 못 만드는구나. 부모님이 집이 있으니까. 아, 기믹 어긋나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꾸긴 애매하거든요. 아니, 근데 뭐 장편은 장편으로 가면 이렇게 설정이 좀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 김용 소설처럼. 김용 소설도 그렇고 마블도 그렇잖아요. 마블 영화도. 네. DC 영화, 특히 엑스맨 영화가 이거 얼마나 많은데. 네, 지금 세계관을 리셋했다고 생각합시다. 네, 여긴 평행 우주입니다. 네, 서글 씨의 부모님은 거주하고 있는 집 말고도 월세를 주고 있는 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가 인상되며 뿐만 아니라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서도 분리가세가 시행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여러모로 공제를 해주지만 안 하면 더 많이 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들 중에 이제 집만 목표로 하고 집을 사들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세금 나오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월세만 과세를 하는데요. 3주택자부터는 전세보증금에도 과세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전세보증금에 붙는 이자에 과세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성을 씨의 아버님은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대통령 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성을 씨는 그 사이에 기사 한 켠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취득세를 올해부터 50% 감면해준다는 기사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자격은 재혼 포함 혼인신고 5년 이내이며 소득이 외벌이는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맞벌이는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50% 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커플 한정이네요. 그렇습니다. 클리앙에서 다들 댓글로 연봉을 공개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5천에서 1억 정도는 벌고 있다길래 성은 씨도 본인도 연봉 7천이라고 댓글을 적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은 씨의 연봉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취득세를 감면해줘도 집을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은 씨의 홍성은 씨의 희망은 그거죠. 부모님이 갖고 계신 두 채 중에서 한 채를 상속받으면서 어떻게든 그 상속세를 공제받는 것.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성은 씨의 희망인데요. 성은 씨의 아버님은 그거를 계산해보다가 지쳐서 또 정부 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제일 리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증여세나 상속세에 감면받으려면 세무사 찾아가는 게 제일 편하죠. 아무튼 중요한 건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취득세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상당 부분. 그 다음은 비닐봉투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월급을 타고 모처럼 마트에서 맥주도 사고 안주할 거리도 사고 이것저것 집에 쟁여놓을 먹을 거리와 그리고 이것저것을 산 성은 씨. 장을 보는 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전에는 박스를 자율포장대에서 박스를 이렇게 잉잉 들고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웬만하면 쓰레기봉투 안 사는 대신 거기에서 그냥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은 씨는 직접 살림을 하지 않으니까 종량제 봉투가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계산대에 올려놨는데 비닐봉투를 주지 않고 종이봉투에 담아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맥주는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비닐봉투를 손목에 끼고 덜렁덜렁 가야 되는데 종이봉투는 자꾸 허벅지에 부딪히거든요. 그 종이봉투는 안고 가야 되죠? 네. 그래서 비닐봉투를 달라고 했는데 돈을 줘도 비닐봉투는 안 된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의 큰 변화죠. 그렇습니다. 결국 성은 씨는 그나마 편한 종량제 봉투에 사서 물건을 담아왔습니다. 네. 종량제 봉투의 용도도 생김새도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네. 꼭 그들의 죄는 아닌데 옆에서 누군가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대형마트와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는 보통 마트라고 붙어있는 동네 가게들? 네.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트에서는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혹은 종이 봉투를 제공해야 되고요. 사실 올해부터라고는 하지만 대형마트는 작년부터 일회용봉투는 안 주더라고요. 네. 유통대기업들은 시범할 때 보통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 운영할 때.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봉투는 제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비닐의 사용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신선식품 코너에 가보면 쓰는 비닐 있잖아요. 그걸 못 쓰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장? 그렇습니다. 네. 사용량은 여전히 많은데 줄이고자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줄이기 시작한 거다. 그리고 편의점은 빠져있고. 그리고 원래는 작은 제과점은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올해부터는 금지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는 올해부터는 제과점 가면 무조건 물어봅니다. 종이봉투다. 저는 이 종이봉투에 대한 약간의 패티시 같은 게 있어요. What?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 그런 경우는 보통 패티시가 아니고. 아 로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 사람아. 왜냐하면 유럽을 무대로 한 영화 같은 데서 외국 영화에서. 바게뜨. 어. 장을 먹을 때 종이봉투 이렇게 안고 오는 그게 그게 은근히 멋있었어요. 그게 있는데. 약간의 로망이 있어요. 유럽의 클리셰고 한국의 클리셰는 대파죠. 그렇죠. 비닐봉투에 담긴 대파. 앞머리가 약간 떨어져 있는. 그렇죠. 우수수 떨어져 있는. 대파를 종이봉투에 넣어오는 로망.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의. 패티시라니. 죄송합니다. 단어가 안 나왔어.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한편 부모님 몰래 대선에서 1번을 찍은 성을 씨의 눈임내 부부는. 아우 디피컬해. 왜. 맞아요. 왜 눈임내 부부는 아버지 몰래 찍는가. 그렇죠. 부모님 왜 설날 때 조용히 해 있는가. 그렇죠. 부모님 몰래 대선에서 1번을 찍은 성을 씨의 눈임내 부부는 알아볼 것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저희보다는 요파 씨에서 먼저 소개가 되었죠. 네. 그렇죠. 거의 특집 수준으로. 전국의 엄마 아빠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연을 보냈죠. JTBC에 나온 본도 나오고. 그렇죠. 기존에는 작년 9월부터였죠. 소득하위 90%에게만 제공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씩 제공됩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이 됐는데요. 올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들었던 돈 수천억에 대한 이야기가 돌면서 여론이 급히 돌았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그냥 구분 없이 줘야지 이거 차등 지급하려고 돈을 이렇게 많이 써 이놈들아. 네. 구분 없이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려면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갔어야 됐어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바로 그 장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소득 증명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네. 에. 신분증. 네. 네. 에어머미오. 에어머미오. 이러면 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1월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가시면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검색어 순위에 아동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쁩니다. 지금 엄마 아빠들이. 네. 땡협관을 하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전원에게 지급될 수당이라면 왜 굳이 신청제로 할까 하는 의문이 있긴 한데요. 등록과 동시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 그래서 점점 변하겠죠. 예를 들어 몇 년 뒤에는 계좌를 인터넷으로 확인해주면 그쪽으로 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도 있겠죠. 이게 돈을 주는 거라서 직접 찾아오기를 요청하는 것 같고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떠올려봤는데 향후에는 이 아동수당 지급받는 통장 이벤트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고리로 지금 손님들을 끌어먹고 있잖아요. 나 땡키나 땡지자스에서 땡협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신발을 팔면 넓고 아주 좋을 것 같다. 줄수기도 좋고 ATM기 같은 데서. 이거는 패티시가 많네요. 심지어 주민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도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요파 씨를 확인해 주시고요. 241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약 20만 명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뿐만 아니고 그동안 선택이었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이제 앞으로는 의무로 바뀝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5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드디어. 드디어. 또한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확대 등 저출산 대책에 정부가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리얼한 게요. 홍성일 씨의 누님네 부부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홍성일 씨 얘기 아니에요. 그렇고요. 우연의 일치로 홍성갑 씨도 누님이 계신데요. 한국인이 아니라서요. 부모님 몰래 입원을 찍으셨을. 그 사람 공화장 지지지 않아서. 네. 그런데 트럼프는 안 찍었대 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그렇습니다. 차량 관련 종합 안내입니다. 네. 차량 관련 종합 안내입니다. 네. 신차 내문법. 국토교통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바른미래당 하태병 의원. 경찰청. 고속도로 정체 안내. 둔치 차량 변인. 행정안전부. 취직을 한 성을 씨가 제일 처음 눈독을 들인 것은 차였습니다. 네. 다행히 주차가 되는 회사였나 보네요. 아니 이제 출근할 때는 안 타도 개인의 여가생활에서 차를 이용하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차가 있다면 윤택한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 사회촌 논생들은 차 때문에 거지가 되긴 하는데요. 그렇죠. 여튼간에. 거지가 되면 알면서도 차를 사는 그들을 이해해 주세요. 아 그럼요. 그건 100% 이해합니다. 본인도 그들 중에 하나의 품분. 매우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수익이 없었어요. 근데 차부터 샀었어요. 미친놈이. 주변에서는 청년주택을 먼저 알아보라고 했지만 이미 차에 꽂힌 성을 씨와 유엠 씨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차. 차들이 막 웃어요. 날 보면서. 그게 차 있잖아요. 앞에 그릴 자세히 보면 다 웃고 있어요. 맞아요. 얼굴이 넓은 애들이 다 이렇게 쭉 웃고 있어. 날을 향해서. 이거야말로 패티시네. 살아. 이러면서. 요즘 현대는 세일처럼 변해가지고. 그래서 안 산다고 화내고 있어요. 요즘 현대 차들은. 기아들이 활짝 웃고 있죠. 맞아요. 그러나 차를 사려고 해도 알아볼 것이 많습니다. 그럼요. 자주 가는 사이트인 보배드림에서는 현기차는 무조건 타지 말라고 그러고. 그들은 다 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다. 형이 얘기해준다. 그렇다고 또 다른 차를 검색해보면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교환을 안 해주고 환불을 안 해주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 신차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네. 독일 차는 타고. 불에 타고. 난리가 났죠. 불란서 차는 불친절하고. 차를 인도받은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 킬로가 넘지 않은 새 차에 대해서는 중대 하자로 인한 2회 수리. 다시 죄송합니다. 새 차가 중대 하자가 발생을 해요. 수리를 두 번을 했어요. 두 번을 했는데 이 하자가 또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 그리고 일반 하자의 경우는 3회 수리 후 또 발생하는 경우에는. 2만 킬로가 넘지 않았을 때. 네. 중재를 거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신차를 처음 사시는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신다면 이게 분명합니다. 이런 단어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 킬로가 넘지 않은 새 차라고 얘기하죠. 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1년 이내 2만 킬로 중 먼저 다가오는 것. 네. 2 혹은 교집합. 1년 넘어도 안 되고 2만 킬로 넘어도 안 되고. 네. 그 둘 중 하나입니다. 보통. 그래서 1년 이내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3만 킬로 몰았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때 취득세와 번호판 값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거는 차량 만든 회사의 탓이니까요. 왜냐하면 새 차를 또 받아야 되면 취득하고 그다음에 번호판 받는 과정을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저희 그 사실 예전 방송 분량에서 삼성차 샀다가 취득세 때문에 소송권 분 계시죠. 맞습니다. 이것이 레몬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차 계약 시에 계약서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교환 환불 절차는 위원회의 중재안을 거치는데요. 이걸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조금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위원회의 구성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경제재 데스크들이 어떻게 논의를 거쳤는지 눈에 서운합니다. 베엔베는 지금 11자리의 과징금을 지금 한국에서 내게 생겼는데 기록적인. 네. 안 다뤄주죠? 베엔베 직원들 눈물에 삭발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욕먹을 거 아니까. 요즘에 쓰면 안 낸다고 조그만 기사 하나 올라올 거예요. 네.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때려 맞았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해당될 수 있는 게 실제로 신차급, 립급에서도 불이 났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거의 지금 1회면 될 겁니다. 1회면 아 그건 리콜 사항이구나. 여기에도 해당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또 아예 다른 이야기죠. 네. 중대하자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제 참고를 따로 하시고요. 검색을 하셔서. 중대하자라면 어떤 것이 있는가. 네. 한편 요즘에는 세대 차이가 나는 인식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 데이터 센터로에서 설명드리는 어르신분들은 음주운전이 그냥 걸리면 운 없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째 오늘은 운이 좋더라니. 그들은 술 마실 때 자기가 출마할 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성은 씨 나이대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이라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그렇죠. 음주운전 얘기만 나오면 젊은 층들은 되게 깨어있는 시민이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죠. 인식이 달라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그렇죠. 인식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직도 괜찮아 이러고.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시에 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으로 강화가 되었고요. 최근에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 그리고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경험할 문제들은 아마도 자동차의 운전자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죄를 지은 시민이니까 방어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비가 훨씬 비싸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면허 정지 기준 역시도 원래 0.05%였죠. 이것이 0.03%로 변경되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쯤이면 그냥 먹지 말라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원래 0.1%였는데 0.08%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요. 2년에서 5년 이내의 징역이나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역, 벌금이라든가 처벌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은 짐작을 하시겠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준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0년 뒤에 우리가 선거 방송을 하고 있다면 후보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빨간 줄이 간 거는 2개 이상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전처럼 막 7번. 20년 후면은 UMC 60대잖아. 네. 주거 없애고 있겠죠. 흙으로 돌아가니까. 아마 이제 그쯤 되면은 음주운전을 하신 분은 출마를 못하는 수준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혹은 출마를 하면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든지. 네. 그러길 바래요. 네. 또 있군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고속도로 정체 구간 후미에서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방에 정체 구간을 미리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안내하는 음성알림 서비스를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의하여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비게이션이라는 것이 그냥 사기협이 개발해서 내놓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순진한 거죠. 당장 구글만 봐도 지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와 모든 행정부와 모든 나라의 행정부와 다 논의합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 그거였죠. 네. 그래서 국가가 섭조 안 해주면 이거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정체 구간이 있으니까 주의하시라는 안내 말씀이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발송? 발음? 네. 방송?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름철에 하천 둔치 주차 차량의 경우 하천의 수위가 상승을 하면 기준에는 차를 치우라고 안내방송 같은 게 나가거나 문자 등이 갔었죠. 올해부터는 대피 명령 이후 강제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은 씨의 첫 차는 강제 견인되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침수되어서 어떤 현대차 직원이 울문에서 살 뻔했는데. 네. 이거 제가 마지막 것도 좀 뒤져봤는데 이 문제가 아직 정확히 정리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견인이 국가기관 소유의 렉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도 이게 지금 시간을 많이 쓴 게 견인 비용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모양이라고요. 국가가 렉화를 뭘 운영해요. 어디가 렉화 업체를 수소문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지금부터 지방의회로 넘어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지역지나 지방 소식들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가 아닌 이상 이게 주차비 만만하다는 이유로 둔치에 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냥 거기에 대놓고 잊어버리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홍성은 씨의 2019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네. 취직 축하합니다. 네. 취직을 하시고 차를 사시기를 계획하고 계시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우울증 검사 꼭 받으시고 홍성은 씨. 네. 그렇습니다. 내일도 이러한 일반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죠. 비상시국 대책회의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